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8, 7K, 외로운, 성 하나, 새들의 고향. 우와! 하늘이가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알고 있구나. 그럼요. 초등학생인 저도 독도가 우리 땅인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럼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도 알고 있니? 그건 지금부터 선생님께 배울 거예요. 그래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알아보자. 네, 선생님. 먼저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1145년에 발간된 삼국사기, 1770년 동국문헌비고, 18세기 동국대지도 등 한국의 옛 서적들에서는 독도가 우리 땅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단다. 특히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 지리지에서는 울릉도와 독도의 위치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어. 그리고 1900년 대한제국은 칭명 제41호로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다시 한 번 명확하게 확인하고 있어. 오! 이런 증거들을 배우니 더 확실하게 독도가 한국 땅임을 알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맞아, 독도는 한국 땅이란다. 이번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 아니라는 증거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일본은 1905년 이전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오히려 1695년 도토리번 답변서, 1877년 태정관 지령 등 일본의 수많은 문서들을 보면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단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일본은 언제부터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기 시작한 거예요? 일본은 1904년에 러일 전쟁을 일으켰어. 그리고 1905년에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해서 독도를 불법적으로 일본 땅으로 편입했단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선생님 설명을 듣다 보니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독도를 누구 땅이라고 생각할지 궁금해졌어요. 좋은 호기심이야. 1943년 카이로 선언에서는 일본은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1946년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 677호에서는 독도를 분명한 한국의 행정관할 구역으로 명시하고 있어. 그렇군요. 오늘 수업을 요약하면 모든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독도는 한국 땅인 것이 명확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요약이야. 오늘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혹시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독도가 왜 한국 땅인지 잘 설명해 줄 수 있겠지? 네, 선생님. 저만 믿으세요.